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7일 만에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낮아진 이래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어제 하루 58명의 확진 규모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꾸준히 늘고 있어 김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초등학생과 가족 간 감염자 48명 중 10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추가 확인됐습니다. 현재까지 도내 오미크론 변이로 확정된 누적 확진자는 302명으로 늘었습니다.